아 스킨케어 브랜드 과연 커버력이나 지속력은 괜찮을까? 심플한데 화려한 가벼운듯 무거운 촉촉하고 지속력이 좋은 이런 유니콘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쿠션을 바르고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이미 많이들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2년차로 올리브영에서 약 1200만원 정도를 쓰고 USB에 비관은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3년차 오늘은 오랜만에 랄라블라 추천템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랄라블라 추천템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요새 엄청 잘 쓰고 있는 짠 그렇게 핫하다는 요즘 쿠션 이거를 먼저 광고 제한으로 받아서 사용하던 중에 사용하다가 응? 이거 뭐야? 바로 이건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식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었던 제품이었는데 이번 5월 말에 랄라블라 전국 매장에 입점을 하게 되었대요 전국 매장이라니 대란템의 기운이 막 팍팍 오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헬스앤뷰티 진짜 올리브영 찐 고인물이잖아요 이런 제가 인증하는 제품입니다 랄라블라 가서 이 제품은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쿠션은 실제로 출시 3개월 만에 품절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도 이 쿠션은 에이핑크 보미님도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고 SNS에서도 가끔씩 보임템이라서 아 이게 뭐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됐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 영상 돌린 거 보면 약 한 달 동안 꾸준히 이 쿠션만을 이용을 해서 화장을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올렸던 영상들 보면 다 피부들이 상태가 엄청 좋지 않아요? 다 요 쿠션으로 화장을 해준 거였었습니다 제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 한 달 동안의 영상이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제품은 짠! 바로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 사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약간 케이스가 좀 별로 안 예쁘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파넬 쿠션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짠! 반짝반짝 이런 느낌 일단 외관이랑 컬러블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파넬이 시카마나 쿠션으로 32,000원에서 25,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21호 핑크 베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21호보다 훨씬 화사한 톤의 핑크 베이스 컬러예요 일반적인 21호 컬러보다 반 톤 정도 밝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바를 때는 조금 밝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제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딱 베이스가 맞아져요 그러면서도 화사하기 때문에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예전에 쓰던 걸 쓰면 조금 뭔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21호 말고도 이거 23호도 꽤 밝은 편이었어요 23호도 보면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로 화사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요 파넬 쿠션 말고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쿠션을 들고 갔었던 적 있어요 근데 하 진짜 엄청 후회했잖아요 이거 쓰다가 오랜만에 그 예전에 쓰던 거 쓰니까 왜 어떻게 노래 보이는지 아 이거 가져올 걸 진짜 완전 칙칙해 보여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퍼프 퍼프도 제가 이 쿠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일반 퍼프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는데 근데 사실 이 퍼프는 향균 퍼프라고 해요 그 향균한 특별히 그 냄새가 나요 향균 퍼프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쿠션을 발랐을 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피부에 트러블이 걱정이신 분들한테도 무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아 확실히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은 아 이런 포인트가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게 확실히 좋구나 싶었어요 또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 쿠션이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쿠션도 피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더러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피부화장을 잘 지우지 않아요 일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엎드려서 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잘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화장을 안 지웠을 때 어떤 제품이 트러블이 나는지 어떤 제품을 바르면 피부에 트러블이 나지 않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 피부를 이용해서 실험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직접 이런 쿠션들을 안 지우고 자봤을 때 보통 트러블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쿠션을 바르고 잠을 잤을 때 진짜 안 지우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에 트러블이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조금 더럽긴 하죠 근데 이만큼 진짜 순하다는 거 제 피부가 인증했습니다 이거 진짜 야근하시는 분들 또는 취업 공부하느라고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은 반샘 쿠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쿠션 안에는 시카마누 세럼이라는 세럼이 한 통 전부가 다 들어가져 있대요 그 시카마누 브이세럼이 정플 추출물을 포함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92%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세럼 이름이 브이세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피부 진정에 탁월한 성분이 이 쿠션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가서 리뷰들 보니까 스테롤 피부인 분들이 피부 진정이 되었다는 후기들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피부 위에 올려서 커버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전체적으로 먼저 다 쓱쓱 클렌징 티슈로 닦아줬어요 완전 붉은 얼굴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21호를 사용해볼게요 딱 한 번만 발랐는데 와 진짜 색깔 차이장 나 아니죠?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발라줬는데 한 번만 발라줬는데도 피부가 예쁜 광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짝반짝 화사해지고 반짝반짝 정말 딱 테크폰에서 피부를 전체를 찍어 바른건데 소량으로도 피부결이 예쁘게 표현되고 반짝반짝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화장 딱 시작했는데 이런데 화장 뭉치고 베이스 막 끼고 이러면 아무리 색조를 올려도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 쿠션을 썼을 때는 확실히 흰색 도화지에 그림도 잘 그려지는 것처럼 화장이 꼼꼼하게 다 잘 먹어져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정말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면 이 마스크 속 안에 있는 습기들이 정말 엄청 답답해지는데 이거는 정말 가볍고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밀착이 정말 얇게 되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리고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 이렇게 마스크 속에 땀이 차서 메이크업 무너짐도 심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광이 나고 촉촉한 쿠션들은 지속력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아시죠? 심플한 듯 화려한, 가벼운 듯 무거운 촉촉하고 지속력이 좋은 이런 유니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쿠션은 아니에요 제가 쿠션을 바르고 일상생활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왔습니다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와서 쿠션 화장을 한 거는 입술 화장만 했었거든요? 지금 제 피부 상태 보이세요? 무너짐이 거의 없고 지금 피부 컬러도 완전 잘 유지되고 있죠? 제 노란색 손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도 얼굴이 더 하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이라면 제 평소 기름이 살짝 올라와서 조금 더 촉촉하게 보인다는 점? 또 소량을 받았어도 그런지 오늘 이렇게 착용을 했던 마스크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코 부분 코 지지대 있는 데는 조금 묻어나게 했는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마스크 묻어남이 진짜 많이 적어요 오늘 제가 올리브영에서 약 7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 왔는데 이렇게 마스크 묻어남이 정말 적습니다 얇게 발라서 그런지 마스크 묻어남이 평상시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파늘 쿠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쿠션이 궁금하시다라는 분들은 이걸 먼저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먼저 사용해보기 되게 부담이 없는 이유가 파늘은 제품 불만족 시 15일 이내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배송비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을 사용을 해보고 만약 마음에 안 든다면 15일 이내로만 반품을 하면 되니까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달 내내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계속 이것만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아 스킨케어 브랜드 한 커버력이나 지속력은 괜찮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는 피부 전체에다가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초 브랜드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피부에 더 순한 제품이기도 하고 커버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바른 날에는 지인분들이 오늘 피부 화장 뭘로 했어? 라고 물어봐 주실만큼 정말 피부결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됐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시술 받았냐고 막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 쿠션은 이제 5월 말부터 랄라블라의 전국 매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랄라블라의 입점 기념 20%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만약 궁금하셨다면 이럴 때 득템하는 게 완전 이득이겠죠? 저도 이거 너무 많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감 보이세요? 퍼프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써서 이렇게 벌써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세일할 때 좀 재미나야 할 것 같아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항상 솔직하고 꼼꼼하게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쿠션처럼 진짜 제 마음에 쏙쏙쏙 드는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손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만을 꼼꼼하게 먼저 테스트해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